네, 오늘 마스크 스트랩 한번 떠볼게요. 무늬는 이런 모양이 나오구요. 이렇게 해서 55에서 60cm 정도 떠 주시면 됩니다. 이 고리는 킹크랩 고리로 검색해서 사셔도 되구요. 다른 고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번 떠볼게요. 먼저 사슬코어 5개를 떠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떠줬구요. 네, 고리를 먼저 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있는 데에 고리를 걸어주시구요. 저는 작은 고리라서 지금 거는 거구요. 만약에 큰 고리라면 다 뜬 다음에 실로 이용해서 떠 주셔도 됩니다. 고리를 빼뜨기로 원을 만들어 주구요. 사슬코어 2개 하겠습니다. 2개 하고, 긴뜨기를 5번 해 줄 거에요. 이렇게 긴뜨기 모아뜨기를 해 줄 거기 때문에 뜨지 않고 여기다 걸어둡니다. 한번 감아서, 이렇게 걸고, 다시 2번 감아서, 이렇게 걸어두고, 4번 감아서, 이렇게 걸어두고, 다섯 번째 감아서, 이렇게 다 걸린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사슬코어 2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초점이 안 맞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슬코로 했던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사슬코로 기둥을 세웠던, 여기에다가 긴뜨기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한번 감아서, 통과해서 실을 바늘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다시 실을 감아서, 통과해서 바늘에 걸어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걸어둔 상태에서, 실을 다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코어 2개 하고, 다시 실 뜨는 것을 방향을 돌려서, 여기서, 여기, 여기 이렇게 기둥을 세웠던 사슬, 사슬만 거는 겁니다. 한번 감고, 사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를 하고, 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들뜨기 2개, 그리고 모양,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모아뜨기를 합니다. 여기 사슬 있는 데에 다섯 개, 다섯 개를 하고,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떴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길게 떠서, 조금 풀을게요. 네, 이 정도 풀면 됐구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떴으면, 이제 마감을 할텐데요. 네, 다시 끝에, 이런 킹크랩 고리 걸어줄 겁니다. 그래서, 사슬코어 5개 떠주시구요. 그리고, 네, 실을 완전히 빼지 마시구요. 조금만 여기 걸쳐서, 여기 작은 구멍에 넣어주시구요. 실을 좀 뺀 다음에 자릅니다. 이렇게 고리가 아직 있을 때, 사슬고리가 아직 남아있을 때, 이쪽 줄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실은 실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을 짧게 잘라주시면 되구요. 나머지 한 부분도, 한쪽 끝도, 실 사이사이에 넣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스크 스트랩 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